무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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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holes 그 500개 미션 지금 카루타돌이 1분 내로 집정시장 누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4개 다 자르고 와서 나오는것까지 시간에서 1분 내로 나오면은 500개 미션이거든요 와 멍토님 진짜 감사합니다 가보자 나한테 기회가 왔다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잠깐만 아 못할 것 같아 잠깐만 전투분석 아 잠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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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왜왜왜 방금 뭔데 멍토님 아우 감사드리고 여기 19채가 19채 아니 오케이 채널이 여기 아니었어 다시 해보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잠깐만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잠깐만 너무 느려 들어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레디 투 다이 개박아 비전서 박아 개같은거 풍마수리검 개던져 빨빨리 때려 빨때려 빨때려 오케오케오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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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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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이것도 렉 걸렸어 온것도 되고 있었는데 렉 걸리고 시간이 안가고 있어 어 0초잖아 잠깐만 0초잖아 아직 0초네 뭐야 밥이네 아직 0초였네 그러면 그 말은 곧 아직 0초면 뭐다 아직 60초가 남아있어 아직 0초입니다 아직 0초 어이 시간이 왜 저러냐 얘 뭐야 0초인데 오케오케오케 괜찮네 시간이 안가네 아직 11초 아직 15초 할수있다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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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5초 여유부려볼게요 한번 여유부려서 템까지 다쳐먹고 왜 저거 못먹어 왜왜왜 잠깐만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잠깐만 20초 남았어 20초 뭐야 아 아 아 진짜 개같은 미션이다 이거 이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